한정훈 기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장님. 오늘도 미국에서 드디어 올 게 왔는데요. 네, 미국이 중간선거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아마 소송들이나 빅테크에 대해서 견제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법무부가 아마 법무부가 소송을 한 거는 이번에 처음이긴 한데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는 그래서 나머지들, 빅테크들의 규제 이슈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이 유튜브가 일단은 세 번째 주, 동식 공유하이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됐었는데요. 이게 구글이 법무부가 미국 8개 주랑 같이 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과거에도 텍사스에도 비슷한 소송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무부가 판을 좀 키워서 전체적으로 소송을 했고 핵심은 이제 구글이 사실 온라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아시겠지만 제작과 유통과 그리고 기술 그리고 광고 편성까지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사실 아시겠지만 반독점법의 핵심은 이게 소비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느냐 안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소비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제 구글이 광고 가격을 통제하면서 소비자 가격의 인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소송에 참가한 주들이 좀 사실 비교적 조금 뭐 상징적인 주들이죠. 그러니까 뭐 캘리포니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코네티커도 사실 작은 주지만 뭐 그다음에 뉴저지나 로드알렌드, 테네스, 버지니아드, 동부에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을 주도하는 주들이 소송에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은 실제로 소송은 뭐 버지니아 쪽에 이제 FCC가 있는 FCC랑 대부분 있는 쪽, 그쪽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기술, 소프트웨어, 거래 마켓, 그리고 이제 이 에드테크라고 불리는 광고 기술, 광고를 편성화된 기술이죠. 이걸 사실 했고 이번에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업부를 분할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MS 분할 요구랑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네네, 그렇죠. 그거랑 비슷하고 원래 온라인 광고가 말만 잘 될 거라고 있었지 구글이 나오기 전에는 잘 안 되고 있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구글이 혁신을 이룬 건데 그 혁신이 이제 독점이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혁신이라서 이제 구글이 그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 안에서 사실 언론사들도 거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매칭되고 해서 광고 총량이 늘어난 건 맞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게 또 그 경제사들이 또 상대적으로 경제사들이 배제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지역 그 특히 그 지역 언론사들이 구글에서 사실 좀 불만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지만 국내는 또 조금 다르게 미국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지역 그 광고들도 또 많이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고 사실 핵심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도 소식이 좀 전해졌지만 원래 사실 구글이 그 페이스북이라고 담합해서 그 제다이 블루 제다이 블루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운영했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소송이 걸려있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구글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로 지금 소송이 뭐 계속 진행되고 바이든 정부도 지금 구글이나 빅테크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마 조금 소송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딱히 구글에 우호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독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뭐 지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구글 상대 소송은 이번에 다섯 번째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구글 강도가 이제 구글이나 뭐 MS 뭐 페이스북에 대한 뭐 메타에 대한 규제 강도가 강해지고 있긴 한데요. 뭐 유럽에도 아주 큰 이제 소송들 하고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DMA라고 하는 법안들. 그게 이게 뭐 디지털 시작법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사실 DMA가 좀 많이 참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도 계속 하려고 했던 온라인 플랫폼을 규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정하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이제 게이트키퍼를 좀 길목을 막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제안을 하게 하는 뭐 그런 거라 이제 그래서 여기도 사실 광고가 핵심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구글이 그 뭐 한 번 징계를 먹긴 했지만 사실 소비장부를 이렇게 수거하고 사실 그거를 광고에 사실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광고가 이용된다는 걸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사실 이걸 또 광고에 이용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아마 DMA가 제대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뭐 상당히 또 구글이 또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글이 또 최근에 또 만명 이상을 또 회고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사실 구글하고 빅테크에 대한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 최근적으로. 네. 네. 구글이 돈 비 이불이 약간 표 같은 거였는데 본인이 스스로 뭔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챗GPT 때문에 그것도 난리잖아요. 사실 그 검색을 뭐 대부분 그 특히 그 젊은 친구들이 다 그 생성 AI로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구글이 그 이제 아지파차이가 이거 코드레드라고 부를 정도로 사실 지금 얼러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챗GPT 되게 신통방통하더라고요. 검색을 되게 문서 검색을 잘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문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답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확한 지적인데 이게 구글처럼 우리가 뭐 연간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네가 뭘 찾는지 해서 예측을 해서 검색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기존에 중복된 거 없애고 어쨌든 다 새로운 답을 찾는 거니까 그 부분도 되게 좀 이슈예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그런 일을 그러니까 챗GPT가 지금 또 시험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그 미국 의대 시험도 통과했어요. 의사 시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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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뭐 여러모로 구글이 힘든 나날이 진행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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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으니까 작아져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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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런 규제 이슈들도 국내에서도 조금 강화되긴 할 텐데 이게 좀 아무래도 한국의 시장의 사이즈가 또 작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이런 규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상황 다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가 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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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사실 규제 현안인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국내도 사실 방수통신위원회가 지금 뭐 제대로 구성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여러모로 좀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FCC가 이제 우리나라 방통위 같은 조직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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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최대 현안에 걸려 있어요. 지금 태그나라고 하는 미국에서 한 3등 정도 되는 지역 방송사예요. 지금 한 64개 방송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모펀드가 여기가 인수를 하려고 지금 1년 전에 신청을 해놨어요. 사모펀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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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또 사모펀드에서 핵심이 뭐냐면 또 다른 기업을 자기 돈이 없으니까 다른 기업을 끌어들어서 이게 사모펀드를 인수를 하는데 그 기업이 또 지역 방송 기업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둘이서 합해하게 되면 돈은 사모펀드가 지불을 하고 이 사실상에 그 해당 그 알렌 미디어 그룹이라는 데인데 애틀란타 쪽에서 이제 꽤 인지도가 있는 그룹인데 여기가 또 이제 그 미국 남부 지역을 또 이제 장악하게 되는 뭐 이런 사실 좀 지역 그 방송 기조를 흔드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하두인데 1년째 지금 결론은 안 내주고 있어요. 네.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계속 반대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규모는 역대 최고고요. 네. 그리고 뭐 가격도 가격인데 그 핵심 이게 지금 원래 태그나가 가지고 있는 권역이에요. 네. 거의 미국 전국이네요.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점이 안 찍힌 데는 사람이 별로 많이 안 사는 데고요. 네. 점이 찍힌 데는 사람이 거의 사는 데가 사실 많이 했다고 보실 수 있고 특히 그 남부나 동부 쪽에 많이 이렇게 좀 고소득 쪽에 좀 집중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긴 한 건데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네. FCC도 위원장이 민주당이잖아요. 위원장이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런 심사, 심의 의결을 계속 늦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위원장에도 위원회도 한 명이 선임이 안 됐어요. 지지손이라고 해서. 네. 그런데 이게 계속 의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거든요. 공화당이. 지지손이 또 공개적으로 폭수를 또 공격하고 지지손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적인 이런 그 반독점 이런 어떤 빅테크들의 방송 진입 이런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게 또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승인 자체가 한국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뭐 최근에도 사실 우리나라 지역 방송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광주방송기업 같은 펀드가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사실. 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사실 방송 시장이 지금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방송법이 지금 대기업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구조잖아요. 사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이게 사업펀드가 방송을 이제 인수를 하고 그리고 지역 방송국들이 사실 M&A가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법이 좀 맡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마 한국도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뭐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사실 여기 반대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독점 핵심은 결국에는 가격 인상인데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엘리버스 워렌이라는 이제 대선도 출마했었죠. 민주당 출신 대표적인 이제 반독점 주의자인데 여기가 이제 FC 위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승인하지 마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을 하고 이 핵심은 이제 가격 인상 결국에는 자기들이 지역 권역을 넓혀놓고 그 지역의 이제 케이블 회사들한테 이제 더 이제 재수운전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네. 네. 하고 케이블 회사들은 당연히 여기한테 많이 줘야 되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이제 가격을 더 많이 올릴 거다. 이게 그 이게 이제 시나리오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테그나는 그 이제 테그나 인수하게 인수하는 이제 그 이제 제너럴은 이제 지금 이 아무래도 테그나랑 계약을 맺은 게 계약이 늦어질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손해배상금을 이제 물게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좀 늦어질수록 지금 또 규제 비용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사항이 벌어지는데 이게 2월까지는 결론이 난다고 하는데 확실히 뭐 모르겠어요. 매달 뭐 이렇게 1월에는 난다. 실제로 미국도 이제 똑같이 우리나라 똑같이 제가 찾아보니까 180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제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당연히 이제 그걸 넘겼어요. 6개월은. 네. 근데 그게 아마 6개월로 정해져 있어도 미국도 뭐 자료 보정하고 그런 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기간 빼고 그러면 FCC가 그거를 자기들이 정해놓은 6개월을 넘긴다기보다는 약간 유예를 두고 자료 보정해라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닐까 싶고 이런 일이 대규모 인수합병 벌어지면 변호사업계에 완전히 큰 장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도록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걸 인수하겠다는 펀드 스탠다드 제너럴의 최대 주주가 한국계 미국이네요. 수킴이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방송 좀 하시는 분들은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거의 방송계에서는 물론 MBC나 ABC 같은데 유명한 한인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오너급에서는 제일 여러 가지로 지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분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기업 역사가 인수합병과 그다음에 반독점으로 인한 분리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여기에 또 핵심이 또 다른 게 이게 전략적으로 아까 상호펀드가 CEO를 여성으로 안치고 대주주가 소수계 민족이잖아요. 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하게 요청하셨어요. 아니, 너희들이 당신이 방송의 다양성을 요구를 하면서 소수계가 보유하고 있는 이 방송을 승인 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리를 찾아서 인수합병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논리를 대해서 못하게 할 것이고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정부가, 어느 성향을 가진 정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공화당이 잡으면 인수합병이 활발히 일어나고 민주당에서는 반독점이라는 걸 얘기로 해서 분리하려고 할 것이고 하겠죠.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물론 논의는 계속되겠지만.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여기도 당연히 중간 딜을 했을 거 아니에요. FCC랑.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아예 인수를 안 하겠다. 혹은 인수 후에 가격 인상을 안 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여러 가지를 어떻게 틀지 모르니까 지금 일단은 평소적으로 2대2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선임이 안 돼서 안 되는 거 돼 있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지역 방송법들 사실 국내랑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쨌든 하나의 레퍼런스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도 대기업 소유 지분 제한 이런 거 되게 이슈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SBS가 태형이 지금 11조가 넘어가지고. 네. 사실상 지금은 어떻게 기존의 사업자들도 이게 지금 구조로서는 사실 오히려 모회사가 커지는 걸 막아야 되는 이런 좀 약간 아이러니아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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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맞습니다. 이게 언론의 광고 때문에 애초에 좀 막아놓은 그 취지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광고. 이거를 지금 옛날 기준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막아야 되는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미국도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 사실은 뭐 네. 고민이 계속 필요하긴 합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요. 광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넷플릭스 광고 시장 들어왔잖아요. 국내가 들어왔지만. 아직은 뭐 광고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넷플릭스는 광고가 커지는 일만 남았고 나머지들은 광고가 줄어드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넷플릭스 이런 거 뉴미디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광고 시장이 사실 우리가 질베제 사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고 시장이 일대는 구글이고 넷플릭스다. 계속 그러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아마 전체적으로 규제의 어떤 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송을 보는 시각들 이런 것들도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광고 때문에 망용대가에 대한 논의도 좀 바뀔 수 있는 게 망용대가를 받으면 그 망용대가를 낸 쪽에서는 이용자들한테 그거를 전가시켜서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하나의 이슈였었는데 그렇죠. 광고 모델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광고 모델이 들어왔다는 건 이용자한테 요금을 올려서 받는 게 아니라 광고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예전에 걱정했던 이슈가 광고 모델 때문에 없어지는 경향도 생겼어요. 광고가 굉장히 큰데 똑같은 로즈이거든요. 이것도 망용대가도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케이블한테 넘기고 케이블이 시청자 올리겠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이즈가 커져서 광고 플랫폼이 커지면 광고 매출이 더 늘 수 있어서 소비자 부담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상파가 사실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오래 있다고 해보면 사실 광고 모델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는 없는 모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소비자들한테도 광고 모델이 사실 좋고 광고가 또 정보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OTT나 온라인이 광고 모델이 결합이 되면 예전에 지상파를 대기업이 소유 못하게 하는 것처럼 같은 논리가 또 적용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봤던 구글이 지금 딱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방송 규제 상황이랑 아까 했던 구글 상황이랑 교묘하게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만 바뀌었지 이슈는 계속 돌고 돌 수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한국은 지난주에 굉장히 추원들이 조금 풀릴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몸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